인천시가 몽골에 겨울 우류 약 700점과 마스크 66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나눔 행사로 시는 몽골의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림 활동은 매년 몽골 현지에 방문해 나무식제 사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활동으로 전환해 마스크와 겨울 우류를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몽골 현지 104헥타르 규모의 16만 6천 주의 나무를 식제했고 오는 2027년까지 성긴 하이르한 일환 100헥타르 부지에 14만 4천 주의 나무를 추가 식제할 계획입니다. 14만 5천 주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월 как을 일찍 조성 설정에